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공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SQL 응용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출판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절차형 SQL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시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트리거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에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형 SQL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차형 SQL이란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라든지 C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연속적인 실행이나 분기, 반복 이런 제어가 가능한 SQL을 절차형 SQ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SQL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비절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SQL 기초 강의에서 SQ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절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SQL을 절차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프로그램을 작성하듯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형 SQL의 대표적인 형태가 풀이시저라든지 사용자 정의 함수라든지 트리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차형 SQL이란 것은 시작되고 종료되는 과정에서 분기에 대한 조건, 분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이상이면 이쪽으로 분기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분기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고 분기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100가지 합을 구할 때는 간단한 어떤 명령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만 시켜주면 100가지 합이라든지 1000가지 합이라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가 가능한 그런 SQL을 절차형 SQL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형 SQL의 특징을 보시면 Begin-End, Begin-End에 블록화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기능별로 모듈화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덧셈을 구하는 절차형 SQL, 뺄셈을 구하는 절차형 SQL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화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구성도를 보시면 DECLARE Begin-End로 되어 있습니다. DECLARE Begin-End. DECLARE는 대상의 이름이라든지 변수를 선언하는 선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Sizer냐, 사용자 정의 함수냐, 트리거냐에 따라서 선언부가 약간은 바뀌게 되는 거고요. 변수가 필요하다면 변수를 선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Begin-End. Begin-End는 각각의 Pre-Sizer, 사용자 정의 함수, 트리거가 실행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nd는 종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코드가 여기에다가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gin하고 End, 블록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문, 반복문 등 단일 SQL 문장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비절차형 SQL에서는 간단하죠. SQL문 하나, DML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단일 SQL 문장을 입력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입력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절차형 SQL은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 이와 같은 제어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Pre-Sizer냐, 사용자 정의 함수냐, 트리그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약간씩 다른 부분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제어문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제어문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PLSQL 문법에 맞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어문을 표현하는 방법이 C언어 다르고, JAP어 언어 다르고, 그리고 PLSQL, PLSQL은 오라클에 있는 절차형 SQL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해서 제어문의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핵심이 되는 내용은 동일한데,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PLSQL의 제어문을 말씀을 드리면, C언어라든지, JAP어 언어라든지 제어문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어문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조건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IF문, 반복문은 LOOP문, CONTINUE, GO T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IF문 형식에서 가장 간단한 형식은 이겁니다. IF, THEN, AND IF 구조로 되어 있고요. IF와 THEN 사이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이 문장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TRUE이면은, TRUE이면은 THEN 이하의 문장이 실행이 되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FALSE인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고 IF문은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출력하라.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ECLARE, BEGIN, END 구조로 일단 되어 있고요. DECLARE 내에 변수를, 필요한 변수가 있다면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점수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용으로, 자, 정수용으로 점수를 선언을 하고요. 변수 선언을 하고요. 값은 8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구현되는 부분, BEGIN, END 내에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IF, THEN, AND, IF로 되어 있고요. IF하고 DEN 사이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 자,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만족하게 되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장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DBMS 언더바 아웃풋.put 언더바 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 화면에 출력해라.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합격이라고 출력을 해라.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제 END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조건이 이제 하나가 주어지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처리되는 문장을 기술을 한 거고요. 조건을 만족할 때 처리할 문장,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할 문장을 각각을 구분해야 될 경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냥 합격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을 때는 불합격을 출력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IF 된 사이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문장이 실행되는 부분 자, 여기까지 동일하죠. 자, 그리고 문장은 여러 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ELSE, 만족하지 않을 때는 문장 2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AND IF가 되는 겁니다. 자, 점수 20으로 일단 초결을 했고요. IF 된 사이에다가 조건을 줬습니다. 자, 60 이상이냐? 자, 이상이면은 합격을 출력하고 ELSE 아니면은 불합격을 출력하라.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조건,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는 IF 된 사이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고 문장이 들어가는 부분 동일해요. 자, 하나의 조건 처리 끝났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ELSE IF라고 해서 된 사이에다가 조건 2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되는 문장이 되고 자, 또 다른 조건을 또 줄 수 있습니다. ELSE IF에서 된 사이에다가 조건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여러 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ELSE라고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다. 학점을 계산할 때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자, 이 학점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 F학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조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F, THEN, ELSE IF, THEN 그리고 ELSE AND IF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88점이라고 일단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IF, 90점 이상이면 A학점이 되고 자, A학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ELSE IF, THEN 사이에 80점 이상이다. 이 조건 만족하죠? 그럼 이거 출력하고 이제 IF문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문은 정리를 해드렸고요. 반복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문은 반복문이요.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기본 형식은 이렇습니다. 루프 AND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루프, 반복문이 시작이 되고 반복문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반복시킬 문장이 있겠죠. 자,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일 EXIT, WAN이라는 조건 자, 이 조건이 없다라면 계속 무한정 반복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이 무한정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루프문을 빠져나와라는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EXIT, WA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래서 5가지 합계를 구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 합계라는 변수 각각 0으로 초계를 했고요. 자, 루프 AND 루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1 플러스 하네요. 합계는 I만큼 플러스 하네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합계가 있고 최초 0으로 초계를 했죠. 자, 반복을 합니다. 현재 I값에다가 1을 플러스한다. 1이 되겠죠. 자, 합계도 현재 합계에다가 I값을 플러스한다. I값이 1이 되기 때문에 0, 현재 값 0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EXIT, WAN의 조건이 I가 5 이상이다. 자, I가 현재 1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루프문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루프문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I1 증가시키고요. 현재 합계에다가 I값을 플러스합니다. 그럼 3이 되겠죠. 자, 조건 판단하니까 어, 아직까지 빠져나오서는 안 되겠네요. 또 반복합니다. 3이 되고요. 자, 현재 합계에다가 I값을 더해주면 6이 되겠네요. 또 반복합니다. 4가 되고요. 자, 10이 되고요. 그 다음 5 I가 5일 때 자, 이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수행을 했어요. 합계가 15가 되었죠. 자, 여기서 조건을 보니까 I가 5가 되는 이 부분에 딱 조건을 만족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루프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5까지의 합계까지만 이제 구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루프문의 두 번째 형태인 포 루프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프문을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그것을 지정을 해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포에서 변수가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초입값, 종료값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오른쪽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5가지 합계를 구합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포 루프문을 이용하게 되면 포 해서 인사에 변수가 들어갑니다. 자, 변수를 여기서는 i라고 지정을 했고요. 자, i란 변수가 초입값이 1이 되고 종료값은 5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총 다섯 번 반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i값이 이제 1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2값을 가지고 3값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i가 5값을 가졌을 때 반복이 이제 마지막 수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이 위에서 아래에서 쭉 수행이 되는데 자, 루프문 들어가죠. 자, 합계를 구합니다. 이때 i값이 초입값이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1까지 합계가 구해지고 또 루프를 이제 반복을 하는데 포문으로 가는 겁니다. 포문 가서 i값은 1 증가가 돼요. 1씩 증가 되기 때문에 1 증가 되어서 i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루프문 안에서 합계는 또 2까지 합이 구해질 거고요. 또 반복되면 포문에서 i값이 3이 되고 그리고 4가 되고 5, 마지막에 5까지 반복을 하고 자, 이거 합계 구하고 자, i가 6이 되기 때문에 루프문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5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을 해서 루프문을 빠져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자, while 루프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을 주는데 i가 5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주고 루프문을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디버깅을 해보면 됩니다. 각각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i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합계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i의 합계 각각 0으로 일단 초계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조건이 i는 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i가 현재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i는 1 증가 되겠죠. 자, 합계에다가 i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while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i값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가 되고 3이 되고 true가 되고 3이 되고 6이 되고 true가 되고 4가 되고 10되고 자,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i가 4가 됐을 때는 5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되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i가 5가 되고 5까지 합 15를 구하고 난 뒤에 다시 while 넘어가는 건데 현재 i값이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false가 되면서 루프문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end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i가 5보다 작거나 혹은 작거나 같거나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합계가 15로 마지막 값이 15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한까지 합을 구해서 15가 나오는지 그것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등호가 작다고 되어 있어야만 이제 15 합계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많이 작거나 같다라고 정권을 준다면 여기서 또 true가 되는 거예요. i가 5일 때 자, true가 되어버리면 이제 여기서 i가 1 증가되면서 21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한까지 합계가 구해지고 6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두모가 없어야 돼요. 컨티뉴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티뉴문이 들어가면 컨티뉴문 이후의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요. 반복문 첫 번째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행을 합니다. 포루프문인데 자, 수행을 하는데요. 컨티뉴해서 when 해서 i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되자면 포문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가 1부터죠. 그래서 i는 1이 되었습니다. 자, 루프문 반복을 하면 i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어, 조건 만족하죠. 그러면 아래쪽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포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포문에서 i가 이제 2가 되었겠죠. 자, 2가 되어서 이제 루프문 안에 들어가면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 처음으로 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다음 i가 3이 되죠. 자, 3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가 3일 때 a 출력하고 4일 때 a 5일 때 a 이렇게 3번 출력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고투문 보도록 할게요. 자, 포루프문 나왔고요. 자, 고투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 기사 퍼스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 위치로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스윙을 하다가 아래쪽 스윙하지 않고 바로 루프문 빠져나오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고 고투문에 의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기사 퍼스트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기사 퍼스트만 출력이 되는 것이지 a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커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PLSQL에서 커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커서는 마우스 커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커서라는 것은 쿼리문의 처리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메버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로우값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a001 로우값 a002 로우값 a003 로우값 이렇게 했으면 자, 이게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 포인터 이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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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커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커서가 있으면 테이블 자, 테이블에서 행단이 튜플을 읽기 위한 포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려라.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려라.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다음에 행, 다음 행, 다음 행 이런 식으로 멀티로우 여러 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커서의 개념은 그렇고요. 자, 커서를 처리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커서를 선언합니다. 자, 커서 선언할 때는 커서, 커서 명 자, 커서 이름을 주면서 커서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 커서를 열게 됩니다. 오픈, 커서 명 열게 되고요. 자, 열었으면은 이제 그 커서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커서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패치 자, 이제 다 이용이 끝났어요. 커서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일 테이블이라면은 마지막 행까지 데이터가 다 처리 끝났어요. 그러면 커서를 닫아야 됩니다. 자, 커서가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회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닫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우즈 커서 명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커서의 종류가 묵시적 커서가 있고요. 명시적 커서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명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커서를 만든다. 자, 묵시적이라는 것은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dml이라든지 여러가지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묵시적으로 커서가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묵시적 커서가 되는 거고요. 명시적 커서는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묵시적 커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커서 선언 없이 선언하고 열고 이런 과정 없습니다. 선언 없이 사용되는 dml은 dbms 자체적으로 open, patch, close가 된다. 그러니까 dml, 우리가 dml을 그냥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뭐 셀렉트문이 됐든, 딜리트문이 됐든 자, dml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명령으로 입력을 하면은 그 대상이 되는 튜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튜플에 대한 포인터 커서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open, patch, close 이런 과정을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커서를 SQL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름을 SQL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자, SQL라는 이름으로 이제 묵시적 커서를 선언하고 사용 후에는 자동으로 닫아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커서에 대해서 속성을 제공해 줘요. 속성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dml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때의 자동으로 만들어진 묵시적 커서 자, 그 커서에 대한 속성을 제공해 줍니다. 속성 어떤 값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커서의 종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커서의 속성을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때의 이제 쿼리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는데 퍼센트 파운드라고 하게 되면은 dml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레코드가 한 건 이상이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셀렉트 문을 이용을 했어요. 셀렉트 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하면은 뭐 한 건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자, 검색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의 커서 그때의 커서가 이런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 파운드라는 속성은요. 하나도 이제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false가 되는 거예요. 한 건 이상 검색이 되었다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커서의 속성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ot found는 반대입니다. 파운드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없다. 없으면은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is open은 묵시적 커서는 자동으로 생성하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false예요. 그러니까 is open 자, 오픈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자, 열린 상태면은 오픈되어 있으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true가 되는데 묵시적 커서에서는 자동으로 생성하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false가 되는 겁니다. 로우 카운트 로우 카운트는 DML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튜플의 수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문을 수행을 했을 때 열 건에 대해서 셀렉트가 되었다. 그러면은 로우 카운트라는 속성의 값은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급여 테이블이 있고요. 자, begin and 사이에 업데이트 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여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DML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수행을 하는데 부서가 인사. 자, 인사 부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테이블에서 대상이 되는 게 몇 개의 튜플이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 대상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bms-output.put-line 해서 로우 카운트 자, 이것은 커서 명이 되고 커서 명 다음에 %로우 카운트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자, 이 커서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로우의 개수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된 로우가 두 건이 되기 때문에 이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명시적 커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가 커서를 선언하고 열고 패치하고 닫는 과정을 직접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declare begin end 구조로 되어 있고 declare 내에 필요한 변수가 있다면 변수를 선언하고 커서를 선언해 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변수를 선언하는데 v-underbar 기본급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급에 대해서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뒤에 변수 타입이 뭐 인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정수형, 문자형, 캐릭터 이런 식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급여점 기본급 퍼센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급여는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테이블 기본급은 컬럼,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점 속성 테이블점 컬럼 형태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본급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속성에 대한 타입과 동일하게 변수 타입을 지정을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크리에이터 테이블에서 급여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자, 급여 테이블을 만들 때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다 정의하죠. 자료형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급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들 때 뭐 인트형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인트형으로 그대로 v-underbar 기본급 변수도 지정이 되는 겁니다. 변수 타입이 자, 일단 커서를 선언하는 부모로 하겠습니다. 부서 커서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자, 커서 다음에 커서명 들어가고 자, is 자, 커서를 어떤 것으로 커서를 만들 거냐 자, 커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셀렉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is 그 다음 셀렉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셀렉트 문이 들어가는데 급여 테이블에서 부서가 인사 자, 부서가 인사일 때 그때의 기본급 자, 이 값을 가지고 커서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엽니다. 자, 오픈해서 커서명을 주시고 자, 그럼 커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커서명 여기 매개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매개변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용 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해서 이제 부서 커서가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오픈되었으면 이제 패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 3000, 3000 이런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루프, 엔드 루프가 나오고요. 자, 패치 부서 커서를 패치한다. 가지고 온다. 자, 가져온 값을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조금 전 우리가 변수 지정을 했죠. v-underbar 기본급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라. 자, 부서 커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고 변수에 저장하고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커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음 튜플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야만 다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치를 했습니다. 패치하고 exit when 해서 부서 커서 자, 부서 커서의 값이 값 중에서 속성 중에서 not found 자, not found라는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가 없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올 값이 없으면 루프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러드릴 데이터가 있죠? 반복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dbms 해서 put line 해서 v-underbar 기본급을 출력하네요. 그러면 3000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루프 또 반복을 합니다. 부서 커서에서 가지고 와서 기본급, v-underbar 기본급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3000이 두 번째 3000이 또 여기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not found 자,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느냐? 아니죠. 데이터가 있죠. 있기 때문에 또 출력을 합니다. 3000 자, 두 번째 3000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패치 가지고 옵니다. 어, 데이터가 없죠? 자, 더 이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즈에서 부서 커서를 닫아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절차형 SQL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절차형 SQL 형식 중에서 이제 프로시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 생성하는 방법 자, 만든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라는 것은 절차형 SQL을 활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언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호출해서 가지고 와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일련의 SQL 작업을 포함하는 데이터 조작업, DML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스템에서 일일 마감 작업을 한다든지 일련의 배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작업이 있다. 우리가 SQL문을 작성을 하는데 한 번, 그냥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그냥 한 번 작성하고 수행하고 끝내면 되겠죠. 만약에 식당이라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일일 마감을 해야 돼요. 자, 일일 마감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프로시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구성도를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 구조는 동일해요. 디클레어, 비긴, 엔드 구조로 되어 있고 컨트롤 하는 부분, 제어문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SQL, 자, SQL은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SQL문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요. exception, 자, 예외,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transaction, 자,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반영을 할 거냐, 바로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복구할 거냐, 커밋 할 거냐, 롤백 할 것이냐, 그것을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QL, 자, SQL은 반드시 하나는 입력이 돼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생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생성하는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레이트 테이블, 프로시저도 마찬가지예요. 크레이트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자, 크레이트 프로시저, 그리고 프로시저명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뭐, 뒤에 파라메터, 뭐, 모드, 데이터 타입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선언부가 되는 거예요. 디클레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디클레어는 이게 프로시저냐, 아니면은, 뭐, 트리거냐, 사용자 정의 함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무조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크레이트 프로시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A라고 지정을 했다면은, A라는 프로시저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잖아요. 있으면은 오류 발생을 합니다. 오류 발생을 하고 크레이트 OR 리플레이스, 프로시저, 프로시저명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동일한 프로시저가 있다라면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프로시저가. 자, 그 다음 파라메터가 있다라면 파라메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프로시저 호출 시에 변수를 또 입력하거나 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라는 것은 인 파라메터가 있을 거고요. 아웃 파라메타, 인 파라메터라는 것은 호출 함수, 이것을 호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자, 프로그램, A란 프로그램이 있다. A란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호출할 때 그때 데이터를 던져주면서 호출 프로그램의 프로시저에게 값을 전달하면서 그 전달 값을 받아서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라. 자, 그때 인 파라메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웃은 프로시저가 처리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어떤 형식으로 반환할 거냐 그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 아웃이 있고요. 자, 인 아웃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디가 들어가는 거죠. 최소 하나의 SQL문이 일단 들어가줘야 돼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마감 처리. 자, 매일마다 마감을 하잖아요. 그죠? 식당 마감 처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마감 처리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v 언더바 마감일자, in 캐릭터 8자리로 해서 지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마감일자를 in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감일자를 입력 변수로 선을 했습니다. 선을 했고요. 자, 이즈, 이즈가 될 수도 있고 자, 좀 더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자, 이즈가 들어가도 되고, 엣지가 들어가도 돼요. 이즈나 엣지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수 선언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즈를 사용을 했네요. 자, 이즈 해서 v 언더바 매출 총액, 자, 넘버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begin, en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문이 들어갔네요. 자, 셀렉트문이 들어갔는데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판매일자 속성. 자, 이건 속성이에요. 속성. 자, 속성이 되고 v 언더바 마감일자는 뭐예요? 이것은 입력 변수가 되는 겁니다. 마감일자를 입력 받겠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자, 1월 1일이라는 데이터를 일단 받아야겠죠. 1마감을 하려면은 그 해당 날짜를 입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 마감을 하려면은 1월 1일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고,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의 매출이 집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매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테이블에 그 테이블이 판매내역이라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판매일자라는 판매일자라는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속성값 중에서 1월 1일도 있을 거고요. 1월 1일 이전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 값들 중에서 내가 입력한 마감일자하고 같으냐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오늘 날짜에 기준해서 마감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매출액 총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액 그때 매출액을 다 더해서 합을 구할 거고요. 합을 구한 그 결과 값을 v언더바 매출 총액에다가 into 저장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하루 마감한 그 값은 v언더바 매출 총액에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외 처리 한번 보도록 하죠. 만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셀렉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럴 때는 v언더바 매출 총액 값을 0으로 할당을 해줘라. 0을 대입을 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콜론에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갔죠. 콜론하고 등호. 이게 할당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PLSQL의 문법입니다. 왼쪽에는 변수. 자, 변수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보통 상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당을 해라.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등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등호는 SQL문의 등호가 되는 겁니다. PLSQL의 문법이 아니고요. SQL문법에서 등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등호하고 콜론 등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콜론 등호는 PLSQL의 문법에 맞도록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commit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게 뭐 핵심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시즈를 만들 수가 있고 자, 프로시즈를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execute해서 프로시즈명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파라메타가 있다라면 이와 같이 마감일자가 있다라면 1월 1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입력 변수 값을 선언을 하고 이제 입력을 해줘야겠죠. 파라메타가 있을 때는 파라메타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ex-ec라고 줄여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콜이라고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만든 프로시즈를 이제 제거할 때 탭을 제거할 때하고 동일한 겁니다. 드랍 프로시즈에서 프로시저명 이렇게 주면은 프로시저가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이제 만든 함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썸이란 함수 이용을 했었죠. 셀렉트문에서 썸은 뭐예요? DB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외에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싶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 및 사용법, 문법 등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프로시저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종료 시 단일 값을 이제 반환한다는 것이 프로시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함수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결과를 이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시저는 in, out, in, out에 의해서 물론 반환할 수도 있지만은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 파라메타 out은 없어요. 프로시저처럼 out은 없고요. 그 다음 리턴문이 있습니다. 리턴문에 의해서 반환값을 반환합니다. 자, 주로 셀렉트문에 포함되어 실행이 됩니다. 자, 조금 전처럼 이제 썸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셀렉트문에서 보통 사용이 되면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용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요.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처럼 이렇게 실행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잘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다 동일하고요. 다만 다른 부분은 리턴, 리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하고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하고 그리고 쭉 수행을 하다가 리턴 반환값 바디 아래쪽에 리턴에서 반환값 무엇을 반환할 거냐 그것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값을 그냥 주고 반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변수를 지정해서 반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두 개의 값을 받아서 합계를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다. 자, 이런 처리를 자주 한다. 자주 한다. 그래서 셀렉트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싶다. 그때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개 변수가 v 언더바 첫 번째 숫자라는 매개 변수 v 언더바 두 번째 숫자라는 매개 변수를 인트형으로 선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받겠다는 뜻이죠. 받아요. 받아서 자, 리턴을 할 때는 넘버 형태로 해서 숫자 형태로 해서 반환을 하겠다. 자, 비긴 엔드 부분에 보시면 리턴을 하는데 자, 어떻게 리턴을 하느냐 v 언더바 첫 번째 숫자와 v 언더바 두 번째 숫자를 더해서 자, 그 값을 반환해라. 입력되는 값이 10, 20이면 30이 반환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 합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셀렉트문에서 합계해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두 개의 값의 합을 반환하는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SQL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함수, 다양한 함수들 DBMS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호출하는 쿼리. 보통 우리가 셀렉트문을 이용을 해서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셀렉트문 외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DML 이용을 해서 자, 호출 쿼리를 작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ML에서 속성명이나 값이 노일 자리를 대체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문을 이용을 한다면 셀렉트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합계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테이블명, 플럼 테이블명 이와 같이 이용을 하면 되고요. 업데이트에서는 테이블명, 그리고 셋, 속성명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반환 값을 가지고 속성명에다가 이제 넣어서 갱신할 수도 있고요. 인설트 인투 테이블명, 속성명, 밸류스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명 자, 이것을 반환 값을 가지고 이제 인설트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딜리트문에서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트리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리거는 특정 테이블에 삽입, 수정, 삭제 등의 데이터 변경 이벤트 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DBMS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든 프로그램,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재고 테이블이 있고 입고 테이블이 있고 출고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은 입고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재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출고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또 재고하고 영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입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출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사람이 직접 재고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시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입고가 들어오면은 입고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삽입이 되겠죠. 특정 테이블에 대한 삽입 삽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때마다 재고값이 바뀌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재고 테이블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가 되겠죠. 입고, 출고 데이터에 따른 재고는 항상 맞을 겁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가 되고 로그 메시지를 출력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메시지 출력이라는 것은 로그가 처리 과정이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로그를 메시지로 출력할 때 그때 트리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자, 반환이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차이점이 되겠죠. 자, DML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프리시저와 유사하나 그냥 DML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프리시저하고 유사하지만 이벤트 명령을 통해 트리거 실행을 위한 이벤트를 인지한다는 점과 외부 변수 자, 인 파라메타, 아웃 파라메타 자, 이런 매개 변수가 없다는 점 프리시저나 사용자 정의 함수와 다르다. 프리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다르죠. 트리거는 중요한 것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인 아웃이 없죠. 트리거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시저 형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크레이트 트리거 해서 이렇게 기본 형식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트리거 뒤에는 트리거 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작 시기하고 동작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테이블 테이블에 대해서 트리거를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테이블이 만일 입고 테이블이다 자, 입고 테이블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입고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가 될 수도 있고 딜리트가 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경우에 트리거가 작동되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시기가 있고 동작이 있는데 자, 동작 시기라는 것은 트리거가 동작하는 시기 테이블이 변경되고 난 뒤에 트리거를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테이블이 변경되기 전에 실행하게 할 거냐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작 시기에는 애프터와 비포가 하나가 선택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인서트하고 딜리트하고 업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자, 트리거가 실행되게 할 작업의 종류 어떤 작업을 했을 때 트리거가 실행되도록 만들 거냐 튜플이 삽입됐을 때 삭제되었을 때 수정되었을 때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동작 시기 언제 동작하게 만들 거냐 자, 어떤 동작 자, 어떤 작업 자, 이 작업의 종류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뒤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예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문법적인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추가로 해서 레퍼런싱 해서 new 혹은 old as 해서 테이블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테이블명이 있고 여기도 테이블명이 있는데 자, 이 테이블명은 별칭입니다. 별칭 자, 이 테이블에 대한 별칭을 주는 거예요. 자, 이 테이블명이 있고라면은 만일 new라고 지정을 했을 때 new, underbar,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별칭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별칭을 주는 이유가 자,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면은 트리거가 수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삭제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one 데이터 원래 있던 테이블과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내용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칭을 주는 겁니다. 자, 트리거가 적용될 테이블에 대한 별칭을 주는 거고요. new가 들어갈 수도 있고 old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new는 추가되거나 수정에 참여할 튜플들의 집합이에요. 자, 추가하거나 수정할 그 대상이 되는 튜플이 되는 거고요. 자, old는 수정되거나 삭제 전 삭제 전 대상이 되는 튜플들의 집합이다. 자, 설명이 조금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뒤에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for each row 해서 when 해서 조건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for each row라고 하게 되면은 각 튜플마다 트리거를 적용을 해라. 자, 그런 뜻이 되고요. 자, when 해서 조건식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를 적용할 튜플의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튜플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튜플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egin하고 end 사이에 이제 트리거 내용이 body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사원의 급여가 150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10% 인상하는 트리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벤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원 튜플이 삽입. 자, 이게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인설트를 되는 거죠. 테이블은 뭐 사원 테이블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사원 테이블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바로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입사할 때마다 바로 이제 인상을 해주기 때문에 애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 발생 시점은 사원의 인설트 연산이 수행되고 난 뒤에 이벤트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급여 변신이라는 이제 트리거를 생성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은 급여가 150만 미만이 조건이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이벤트가 다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 트리거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처리는 when 해서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제 수행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퍼런싱 해서 new, new 해서 new 언더바 사원이라는 애칭을 가지도록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죠. 자, 이 테이블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테이블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트리거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입력되는 자료 자, 새로 입력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new 언더바 사원이라고 이름을 주고 만든 겁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필요로 해서 만든 테이블이 아니죠. 이것은 트리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테이블은 일반 테이블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에 콜론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new나 old로 지정된 테이블명 앞에는 콜론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뭡니까? 급여를 10% 인상을 해라. 자, 이게 업데이트문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문. 그래서 급여를 1.1 곱해서 10%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조건, 동작을 이제 입력을 해서 예시로 만든 겁니다. 자, 이거 예시만 이해를 하시면은 트리거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요. 문법을 꼼꼼하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문법은 세세한 문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키워드 create trigger, after, on, when, begin, and 이런 것들이 블랭크로 나올 거예요. 블랭크로 나왔을 때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블랭크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입니다.